김태흠 충남지사가 임기 내에 내포신도시 인구 5만 명을 달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. 김 지사는 4일 충남도청에서 신년 기자회견을 열고 영재고와 충남대 캠퍼스 설립 등으로 내포신도시 인구 5만 명을 빠르게 달성하겠다고 전했는데요. 이와 함께 공공기관 이전과 스마트팜 등 농업 분야 정책으로 인구 증가를 견인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. 뿐만 아니라 김 지사는 올해 농촌구조개혁과 탄소중립경제선도사업 등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. 또 경찰 복지법 개정안 등 도정현안을 해결할 수 있는 법안들이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등 미래를 준비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. 경제산업지도를 새롭게 그려나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.